조선 최초의 여성 CEO로서 서민들에게 아낌없는 보시행을 실천한 거상이자 의인 김만덕. 어려운 시대 상황에도 당시 여성에게 지워진 한계를 거침없이 뛰어넘었던 의녀반수 김만덕. 그의 후회들을 만나봅니다. 매해 이맘때면 제주에선 김만덕 주간이 일주일간 열리는데요.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온 분들에게 다시금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의 밤이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금년에는 경제나 봉사 부문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추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심사하는 데도 가볍게 하고 심사도 잘 돼가지고 40회 수상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 더구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좀 힘들었으면 생각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지 없든지 모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제주시 무충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여성실관들에 의해 봉행되는 만덕제. 그리고 이어 김만덕상 수상이 있었는데요. 올해 김만덕상 수상자는 봉사 부문의 김영순 씨, 경제인 부문에는 박경란 씨가 선정됐습니다. 졸업하는 졸업생들한테 교복 장학금이랑 장애 장학금, 대학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할 겁니다. 김만덕기념관 일대와 탐라광장에서는 나눔 큰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저를 실천한 김만덕. 그 정신은 시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시 노영동에 자리한 한 음식점. 이곳은 올해의 만덕상 주인공 김영순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김영순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년간 매달 한 번씩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데요. 음식 봉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식당에서. 음식 봉사라고 하면 어떤 봉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음식 만드는 재능을 기부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음식은 내가 정성껏 만들어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운영을 하며 한 달에 열흘 이상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온 김영순 씨. 어머니는 곧 인생의 멘토신데요. 어머님도 와서 지금 음식점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하시는 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두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제 나이가 40후반인데 이만큼 크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들과 딸이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어떤 큰 스승이자 저희 부모님이시죠. 이른 아침 제주시청 어울림 쉼터. 김영순 씨는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보람되고 기쁜 것이 봉사의 미덕이죠. 저희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어르신들을 모시는 마음에서 정성껏 갖다 드리면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준비해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해야 할 것도 많은 무료 급식 봉사. 쉴 틈 없는 일이지만 표정에선 힘든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저희가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행복을 받고 갑니다. 다음날 찾은 곳은 제주 시내의 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양송 가득 싱그러운 꽃화분을 들고 찾은 이유는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원회봉사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신 데는 없고? 곱지? 근데 어르신이 더 고와. 오늘만큼은 어르신들의 마음도 꽃처럼 환하게 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얻는 김영순 씨. 제주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1호 인물 등재와 김만덕상 수상 뒤에는 진심과 봉사에 30년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얼마나 더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제 건강에 허락하는 날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나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건강만 허락하고 할 수 있는 여건만 허락한다면 언제까지라고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문구회사. 이곳 역시 어느 곳보다 시간이 바쁘게 흘러가는 곳인데요. 김만덕상 경제부문 수상자인 박경란 씨가 문구회사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30년. 빠듯하고 바쁜 와중에도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저희 집에 팔고 있는 문구류를 그렇게 보내주니까 거기 되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나눔을 더 이제 좀 더 베풀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해서 저는 그냥 얼마 별거 아니다고 해서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 기쁨을 배로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참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나눔을 더 이제 좀 확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구사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던 시간. 박경란 씨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왔는데요. 박경란 씨는 회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독 장기 근속 근무자가 많은데요. 힘들 때 함께 고민하고 일해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꾸준히 나눔을 베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좀 뭐랄까 여장부 기질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저희가 정말 힘들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대표님한테 일단 말씀하면은 만사천리로 다 해결되고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모든 일을 여자답지 않게 여성답지 않게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문구료 나눔과 각종 지원을 실천하는 박경란 씨. 이번 만덕상 수상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만덕상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잘 이웃을 돌아보고 또 이제 더 나누고 베풀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제 40회 김만덕상 수상자 김영순, 박경란 씨.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 도전과 개척 정신을 계승하는 그들의 활동과 마음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